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녀의 어머니까지 중상을 입힌 김레아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. 오늘 수원지법 형사 14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레아에게 범행수법과 결과가 극도로 잔인하고 참혹함으로 사회와 영구히 격리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흉기로 정확히 찔렀고 범행 후 119 신고를 직접 했다며 김 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우발 범행 주장도 살해의사와 계획적 범행이었음이 입증된다며 기각했습니다. 앞서 검찰은 김레아에게 무기징역을 구용하고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및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을 요청했는데 대부분 받아들여진 겁니다. 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범행 당시 진통제와 소주 한 병을 마셨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앞서 김 씨는 구치소에 온 부모와의 면담에서 10년만 살다 나오면 된다, 나오면 행복하게 살자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습니다. 또 피해자와 모친께 죄송해하고 기도하며 살겠다면서도 자신의 강아지에게도 미안하다고 말했는데 이를 듣던 판사마저 경악하며 강아지를 말한 게 맞냐고 묻기도 했습니다. 김 씨는 지난 3월 경기도 화성에서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함께 있던 어머니에게도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피해 여성은 앞서도 김 씨와의 이별을 시도했지만 당시 김 씨가 칼로 인형을 난도질하며 살해를 위협해 결국 헤어지지 못했다는 친구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 김 씨는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, 또 교제 살인의 위험성에 대한 환기가 필요하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신상이 공개됐고 머그샷도 처음으로 공표됐습니다. 김 씨는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은 부터 짓을 인한 방향으로 근거했습니다.